분봉상 1% 들어올린 셀리드를 발견하고 매매를 준비합니다. 15만6천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셀리드는 호가 움직임이 빨라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 것은 15만6천원에 약 2만주처럼 큰 물량이 딱 하나 있고 이걸 대량 매수세가 잡아먹는다? 그럼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고도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중 몇 번은 진짜로 돌파가 일어나서 상승하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는 셈치고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급하게 매수합니다. 호가가 빠르다는 걸 알아서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 급하게 매수했는데요. 곧장 물려버립니다. 역시 조급하게 매수하면 손실납니다. 정확한 타점에 매수하지 못할 것 같다면 그냥 보내주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또다시 15만6천원을 돌파하려고 하니까 매수 준비를 합니다. 정말 잘 안 고쳐지는 습관인데요. 같은 현상에 반복적으로 낚입니다. 이런 현상을 불나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보면 웃긴데요. 정작 매매하는 본인은 모릅니다. 같은 실수를 하면서 매번 고통받죠. 다행히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걸 파악하고 위험을 한 번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왜 불나방이 될까요? 그건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불나방이 되는 겁니다. 가는 게 아니라 갈 것 같죠. 진짜 가는 거였으면 진작에 갔습니다. 안 가니까 계속 갈 것 같은 모습이죠. 15만6천원의 돌파가 일어나고 곧장 매도가 나오면서 밀려버렸습니다. 매수하자마자 물려버린 것이죠. 내 평당가 바로 밑에 큰 물량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셀리드는 무섭게 시장가 매도가 여러 호가를 깨고 나옵니다. 계속 돌파를 시도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몇 분 동안 이것만 반복하죠. 그러니까 저런 현상에만 낚여서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고 물렸던 겁니다. 자꾸 돌파할 것만 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돌파는 안 하는 거죠. 또 한 번 실제로 돌파할 것처럼 매물을 소화하다가 또 물량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악랄합니다. 물량 소화를 보여주고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은봉이 나와버립니다. 돌파 들어간 개미들은 싹 다 물리는 거죠. 돌파 차트 돌파 후카짝 만들어놓고 장대 은봉을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척하는 종목을 피하자. 돌파하는 척 돌파를 안 하는 종목은 절대 보고 있어도 안됩니다. 보고 있으면 손가락 매수 버튼이 나가면서 내동매매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척 페이크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낚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돌파가 실패했다면 거들떠보지도 말고 관심 종목 삭제해야 합니다. 셀리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비교 임상을 한다는데 다국적 제약사가 대조 백신을 넘겨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하려면 현재 출시된 얀센의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백신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는데 당연하게 경쟁약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왔는데 코로나 백신은 구하는 게 힘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조 백신을 구하지 못하면 임상시험을 시작조차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사 백신을 대조약으로 내주는데 선뜻 동의한 회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 백신은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경쟁약을 만드는 데 도와줄 회사는 없다는 것이죠. 혹시나 백신을 대조약으로 제공했는데 경쟁사가 더 좋은 백신을 만들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 그대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는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뽑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조약보다 좋은 점을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자사의 백신 명성에 흠집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신을 제공해서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딱 하나 있겠죠. 돈을 조금 받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잃는 것에 비하면 얻는 건 너무 작죠. 잠재적인 경쟁자를 키워줄 수 있는 불씨를 남기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명성에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떠안고 싶어하는 글로벌 제약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조약을 구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제공할 수 없다면 시중에서 사들리면 되지 않느냐?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민간 기업이 시중에서 구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백신 구입은 각국 정부들이 나서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국가 단위로 협상을 해야 백신을 겨우 구할 수 있는 상태인데 민간 기업은 더더욱 힘들겠죠. 정부도 원하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셀리드가 비교 임상을 하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대조 백신은 무엇일까요? 진원생명과학과 유바이오로직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 임상을 하고 셀리드는 얀센 백신과 비교 임상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토종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비교 임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비교 임상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까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그런데 비교할 수 있는 대조 백신을 지금 구할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 백신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식약처는 우리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에서 법령 자료를 클릭하고요. 자료실에 있는 안내서 지침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들이 뜹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벡터 백신 국가출하 승인 가이드라인과 코로나19 mRNA 백신 국가출하 승인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보겠습니다. 6월 30일 일자로 나온 문서입니다. 2차 개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안내서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2020년 9월 28일에 후기 임상 및 시판 후 고려사항을 추가한 안내서가 나왔고요. 올해 2021년 6월 30일에는 면역원성 비교 3상 및 변이주의 임상 설계를 추가해서 안내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부 문서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 문서로도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죠. 2020년 3월 11일에 WHO에서는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968년 홍콩 독감이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이고 세 번째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집단 면역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허드 이뮤널이라고 하는데요. 허드는 짐승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들, 대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의 종류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코로나19 백신도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시장 물질과 제조 공정에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GMP 시설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RNA 물질을 GMP 수준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얼마 없습니다. 미국과 독일이라고 합니다. 회사로는 론자와 산업피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드는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만들기 위한 GMP 시설을 갖춘 국가와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은 이러한 제조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정부 문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만들 때 대상 유전자와 벡터를 왜 선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상 유전자로 선택하고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선택했다고 하면요. 그 선택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유가 있겠죠. 레트로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한 이유는 제조하기가 더 간편해서일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세 번의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1968년 홍콩 독감이 있었고 2009년 신종플루가 있었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